자, 글로벌 금리 인상의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필요하면 금리 더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아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파울 의장이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빨라진 금리 인상의 시기에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이제 연준 의장을 재임을 하면서 재선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오늘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동성 축소를 바로 지금 단행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즉, 유동성은 어느 정도 천천히 사정을 봐가면서 가겠는데 그런데 금리는 어찌 됐든 올리긴 올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유동성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축소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안도하고 오히려 기술적 반등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리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안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매파적인 행보는 여전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강도 높은 긴축은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론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미국 시장도 급등하기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갭 상승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추세적으로 금리 인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번, 5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럼 결국에는 주식 시장에는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빚내 가지고서는 이걸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제가 볼 때 1월에 거의 금리 인상 확정적이고 충분히 이번 주에 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보통 이거 가지고 생활비 지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 5.58%까지 지금 막 올라가 있고 일부 은행은 또 가상금리를 대폭 올려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그러고 가상금리를 더 올려가지고 결국은 제자리로 만드는 이런 경우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는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험을 좀 보고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출 총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러기에 따라가지고서는 앞으로도 추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로 인해가지고서 상원에 대한 압박과 그다음에 이제 추가 대출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자꾸 심해지니까 이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좀 많은 약간의 제약을 받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중금리도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성장주가 계속 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포트를 좀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과연 무엇이 우리한테는 득이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금리를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종목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 은행권이나 증권사나 보험 쪽으로 해가지고서 아무래도 강한 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글로벌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금리를 다 이제는 전부 다 다 긴축을 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그 최소 JP모금 같은 경우는 최소 4번 이상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는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는 그 이제는 전체적인 포트가 이제는 금융주로도 상당히 많이 비중이 좀 쏠리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그 단기성 테마 위주로 가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장기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장기로 갔던 것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주물어들면서 기술주라든가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많이 몰렸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는 충분히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이제 기술주라든가 이쪽으로 갔던 것들은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쪽으로 이제 자금을 좀 이동하실 필요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테이퍼링을 지나서 이제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야기까지 시즌2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도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항상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원은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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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